떠버리. 물코티 에어크림 솔찍 쿠기. 헤어 열보호제 드라이와 고데기 하기 전 필수템. 헤어 보호제 추천해요. 한국 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뷰티. 물코티 에어크림 포스팅이에요. 평소에도 헤어 제품을 신경 써서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왠저 오늘은 머릿결이 얇은 편이라. 보호제 헤어 열보호제 물코티 에어크림 소개해볼게요. 헤어 열보호제 물코티 에어크림. 끝이 심하게 갈라지고 푸석푸석한 모발. 염색과 펌을 자주 하는 모발. 매일 드라이 아이론하는 모발. 거칠고 건조하여 빗질이 안되는 모발. 부시시하고 푸석거리는 모발. 모발 끝이 갈라지니 심한 모발. 손상된 모발에는 한국 미용 메디팜 물코티 에어크림 필수템. 모발이 얇은 편인데 잦은 드라이로 신경이 쓰이는데. 에센스와 헤어팩 겸용으로 사용하는 한국 미용 메디팜 물코티 에어크림으로. 부스스한 머리관리를 관리해봤습니다. 드라이와 고데기 사용 전 필수템. 한국 미용 메디팜 물코티 에어크림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준 뒤 적당량을 짜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비벼주면 물형태로 바뀌는데 이대로 모발에 발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젖은 머리에 한번 사용하고 머리가 70% 정도 말랐을 때 한번 더 발라주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미용 메디팜 물코티 에어크림을 발라주면 모발 표피에 영양코팅이 되어서 모발을 굵어지고 튼튼하게 되고 손상된 머릿결을 코팅해주니까 윤기가 나고 탄력이 생겨서 찰랑찰랑한 머릿결로 바뀌어요. 물코티 에어크림을 사용하고 드라이로 건조한 머리는 확실히 부들부들하고 푸석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따로 팩을 발라놓거나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머리 말릴 때 드라이 고데기 전에 발라주면 번거로움도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매일매일 사용하면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잦은 드라이와 고데기 사용으로 푸석푸석한 머릿결 고민되는 분들. 한국 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티 에어크림 추천합니다. 성담동 머리자라는 모던이가 하스 신 Sekhail 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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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